안녕하세요 엑소옥티에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웬일인가요 일본 나가노현 중부에서 21차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는 2.6 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10km 입니다 군발 지진이 벌써 21차까지 왔습니다 지금 교토 대학교하고 축구바 대학교에서 나가노의 군발 지진의 상호 연관성에 의해서 동일본 대지진이 발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노 지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비단 그 지진만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것보다는 이 옆에 니가타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니가타현 입니다 바로 붙어 있죠 이 니가타현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최대의 가장 큰 원전을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도쿄전력 후쿠시마도 역시 도쿄전력이죠 도쿄전력에서 운영하는 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올해 4월 14일날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에 대해서 운전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은 핵물질 방어 미비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따라서 핵연료 이동은 금지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이 현재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바로 운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 원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가타현이 과거에 또한 1964년도 6월 16일날 니가타현 아와시마에서 규모 7.5의 강진으로 26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또한 2007년에도 7월 16일날 6.8의 강진이 니가타의 GS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가타현과 일본 나가노현과의 상호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봐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붙어 있고요 따라서 그 당시에 또한 2007년도 7월 16일 니가타 GS 지방의 강진이 6.8의 강진은 당시에 나가노현에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나가노현 북부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니가타현 GS 지방에서 일어나는 지진이기 때문에 거기가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에 나가노현 북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노현 북부는 또한 2014년도 11월 22일날 일본 나가노현 북부 하구바툰의 진향인데 여기서 또한 6.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 당 2014년 11월 22일날 활성단층인 가미시로단층을 건들면서 이 활성단층인 가미시로단층이 어떤 단층이냐면 혼수중앙부를 관통하는 최대 8.0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토시지오카의 구조선 단층대 북부에 해당하는데요 이 활성단층인 가미시로단층을 이 때 당시에 2014년 11월 22일날 일본 나가노현에서 북부에서 발성이 됐죠 근데 이 북부는 또한 니가타현 나가노현과 붙어있는 이 니가타현에서 대지진이 났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다리촌입니다 이 오다리촌과 또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오가와촌입니다 이 오가와촌 여기를 보시면 나가노시거든요 이 나가노시 이쪽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북부쪽에서요 우리는 앞으로 이 추가적인 나가노의 군발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비단이 활성단층인 가미시로단층 이 외에도 이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 그리고 이 마스모토 분지 단층이 또 있습니다 이 단층이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경우에는 이 한꺼번에 쌓인 응력이 변화에 의해서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나가노의 지진이 난 거에 대해서 나가노의 단발지진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되고요 이거는 나가노 21차 군발지진입니다 이 나가노 21차 군발지진은 앞으로 추가적인 지금은 21차지만 앞으로 더 2, 3, 4 계속 나올 확률이 높고요 이 나가노의 21차 군발지진은 말씀드렸듯이 나가노의 과거의 대지진 이외에도 이 니가타 바로 붙어있는 이 니가타의 대지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도호쿠, 미나미 도호쿠,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이런 도호쿠 아니면 피타 도호쿠, 아워머리, 이와테, 아키타 여기만 볼 게 아니라 간도 물론 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주부지방 이 주부지방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가노와 니가타 주부지방 역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히로시마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거쿠 지방 도토리현이라든지 시마네현이라든지 와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이런 주거쿠 지방 도토리현, 야마구치 특히 야마구치 최근에 지진이 났다고 말씀드렸었죠 야마구치 지진이라든지 시마네현이라든지 히로시마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도토리현 다 이 주거쿠 지방 특히나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주거쿠 지방, 주부지방, 니가타라든지 나가노 이쪽 지진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거쿠, 시거쿠 섬의 시거쿠 쪽의 지진 역시도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카타 원정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영향을 줄 수 있는 퓨시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 도호구와 간또 지역 물론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연발로 군발 지진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쿄 대폭발, 도쿄 인구 1300만 전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역시 이 주요 메인 말고도 이 시거쿠라든지 주거쿠, 주부지방의 지진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진상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큐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 큐슈, 주부, 주거쿠 이 세 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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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